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귀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악의 개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31천 존재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천이라 그래서 범종을 칠 때 우리가 아침에 31번, 저녁에 28번을 치죠. 그 쳐는 이유가 바로 31천에 각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잠시지만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만이라도 그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종을 31번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생에서 한 생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31천, 31천 공간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31천 공간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31천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학처가 있습니다. 사학처 네 군데 사학처라 그러면 지역축생아기 아수라죠. 이렇게 해서 사학처 네 개 그리고 인간계 하나 그리고 욕계 천상계 여섯 개죠. 유격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섯 개 그리고 범천계 열다섯 개 그리고 물질만 존재하는 범천계 하나 그리고 무색개 네 개 해서 총 31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1천의 모양은 어떤가 우선 31천 중에 우리 아비담마 야마카에 나오는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땅을 지탱하는 암만의 두께는 24만 유자나라고 합니다. 유자나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길이를 보고 몇 킬로 우리 그러죠. 그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자나입니다. 킬로수로는 제가 정확히 몇 킬로인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유자나도 킬로미터랑 같이 하나의 어떠한 길이의 단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탱하는 암만의 두께는 24만 유자나고 그리고 그 밑에 땅 바로 그 밑에 48만 유자나의 두께의 얼음판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96만 유자나 밑에는 바람등이와 암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얼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부분의 아마 이러한 바람등이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측정할 수 없는 두께의 허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바로 아비담마 야마카에서는 땅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1천 중에서 사학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은 우선 8대 지옥과 8가지 큰 지옥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지옥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큰 8대 지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등활지옥입니다. 등활지옥은 몽둥이로 얻어맞고 살이 찢겨지거나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바람이 불면 살이나 이렇게 찢겨져 나갔던 이러한 피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이러한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등활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흑성지옥이라고 있는데 이 흑성지옥은 바로 검은 오랏줄로 온몸을 꼭꼭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사람을 쪼아서 갈기갈기 찢어주기는 그러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죠. 그리고 중합지옥이라고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중합지옥은 뭔가 하면 인간이 느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느껴야 되는 그러한 지옥이 바로 중합 합쳐졌다 그래서 그런 중합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한지옥이 있습니다. 이 규한지옥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해서 바로 규한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한지옥은 규한지옥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해서 대규한지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초혈지옥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초혈이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불길이 이 살을 태우는 그러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지옥이 바로 초혈지옥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대초혈지옥이 있습니다. 이 대초혈지옥은 조금 전에 여섯 번째 초혈지옥의 온도가 1000도라면 이 대초혈지옥은 2000도 3000도나 되는 그러한 뜨거움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지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무관지옥이 있습니다. 무관지옥은 한순간도 심의 없이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지옥이 바로 무관지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의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죠. 인간계와 축생계는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인간계와 축생계는 왜 함께 공존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옥도 볼 수 없고 악이나 아수라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상의 세계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계와 축생계 두 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계와 축생계는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 축생, 그리고 아기가 남았죠. 이 아기는 뭐냐. 아기는 목구멍이 아주 가늘어서 배는 굉장히 부른데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픈 게 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계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 깊은 산속이나 어두운 숲에서 산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인간계의 눈에도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개는 바로 인간계와 축생계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기계 또한 아기가 스스로 몸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계는 축생계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아기계라든지 이러한 지옥계,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귀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기계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욕계 6천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유격천이라 그러죠. 유격천이라 그러는데 제1천은 4천왕천으로서 우리 인간계로부터 해가지고 4만 2천 유자나 하늘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제1천인 4천왕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천인 33천, 33천은 우리가 다른 말로 도리천이라고 그러죠. 도리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리사, 아주 유명한 도리사가 바로 이 욕계 2선에 있는 33천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은 바로 제1천인 4천왕으로부터 해서 또 4만 2천 유자나 높은데 이 도리천이 있고 또 제3천인 야마천은 또 이 도리천 위에서 또 4만 2천 유자나 높이 위에 또 야마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천인 도설천은 바로 이 야마천 위에서 또 4만 2천 유자나 위에 또 도설천이 있습니다. 이 도설천은 도설사라든지 그리고 도설천은 안과 밖으로 이렇게 둥글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는데 안을 보고 내원궁이라고 그러고 바깥을 보고 외원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원암이라든지 아니면 도설차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6개 유격천 중에서 제4천인 도설천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게 바로 내원암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설천 위에 또 4만 2천 유자나 높이 위에 화락천이라고 있답니다. 이 화락천이 있고 또 거기서 또 4만 2천 유자나 위에 바로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6개 천상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보면 우리 땅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위에 6개의 천상이 있는데 제1천부터 해서 제6천까지 전부 다 4만 2천 유자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1천은 사천왕, 제2천은 도리천, 제3천은 야마천, 제4천은 도설천, 제5천은 화락천, 제6천은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우리 불교가 갖는 우주관이기도 합니다. 또 그 위에 바로 6개의 타화자재천 위에, 6개의 6천 바로 그 위에 되는 그 부분 위에 또 다른 천상들이 쭉 또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천계 15천입니다. 범천 15천인데 초선 범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에서 3개, 그리고 2선 범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에서 3개, 3범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에서 1개, 그리고 제4선 범천은 바로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부 다 타화자재천으로부터 해가지고 각각 550만 8천 유자나 위에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로부터 해서 이렇게 딱으로부터 보면 4만 2천 유자나씩 해서 6격천이 존재를 한다면 범천계 15개는 각각 그 위에서 다시 550만 8천 유자나 위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되고 그리고 무색계 4선천 해가지고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4개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중천, 초선범천 3개, 2선범천 3개, 3선범천 3개, 4선범천 3개, 그리고 무색계 4천 이렇게 하면 총 16개가 되는데 왜 뭐야 15개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상유정천은 물질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따로 빼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유정천은 따로 빼가지고 따로 물질만 존재하는 세계로 보기 때문에 비록 16개지만 무상유정천은 따로 하나 빼기 때문에 15개가 되고 무상유정천은 물질만 존재하는 세계 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존재하는 세계나 무상유정천과 그리고 정신만 존재하는 세계나 무색계 4천을 빼고는 전부 다가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상의 천신들이 사는 음식은 우선 유격천에 사는 천신들은 음식을 먹는답니다. 음식을 먹는데 아주 작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대변이나 소변을 보지 않고 완전히 그것을 100%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대변 소변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천상의 천인들은 아주까지 몸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게 바로 유격천에 있는 천상, 여섯 가지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천신, 천신들도 성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몸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되 단 100%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소변을 보지 않는 정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천신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천 15개, 범천들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느냐? 범천은 바로 기쁨과 희열 그리고 환희를 음식으로 먹고 산답니다. 그리고 범천의 15개는 이미 남자와 여자의 구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식은 희열로 먹고 환희와 기쁨으로서 음식으로 삼고 그리고 남녀 성별이 없이 그러한 외모를 가집니다. 그리고 범천계를 떠나면 이제 더 이상의 정신계가 있죠. 정신만이 있는 그러한 개도 몸이 없습니다. 정신계만 있는 세계는 몸이 없고 정신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떠한 이성이라든지 색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바로 그 범천계 위에 있는 무색계 사선천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야마카라는 경에서 31개의 하늘을 이렇게 쭉 나눠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제는 이러한 31개의 천상을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윤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이나 범천,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믿고 있는 시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윤회이고 그리고 이 우주론도 우리 불교의 우주론도 부처님께서 야마카라는 경전을 통해서 31천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윤회를 믿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견에 빠지는 거죠. 부처님은 양극단을 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견과 상견, 한 번만 이 생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이 단견도 믿지 말고 그리고 아니야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산다라는 이런 것들도 믿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도적 입장에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아 윤회가 있더라 정말 31천이 있더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윤회가 없다고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좋은 일보다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살아갈 별 생각 없이 살아갈 확률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 단멸론자 말대로 윤회가 없다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윤회가 있으면 그동안에 지었는 그 과보를 아까 8대지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받을 고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죽고 나서 이때라 없더라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우리가 윤회를 믿으면서 좀 더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보호시를 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간다면 만약에 지옥이나 이러한 윤회가 있을 경우에는 윤회는 어느 만큼의 득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어느 만큼 믿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윤회를 믿지 않는 것보다는 윤회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세상에서도 좋고 또 저 세상에서도 좋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윤회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윤회도 바로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때때로는 저도 죽으면 끝이지 하는 이러한 당견론에 가끔가다 빠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뭐 있어?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너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의 삶이 어느 만큼 그냥 모든 게 죽으면 끝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작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도 모르지만 왜 죽어서 살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더라도 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보시고 이해하시고 하신 이 33천을 믿고 그리고 또 윤회를 믿어서 우리가 이 세계에 태어나든 저 세계에 태어나든 우리가 윤회를 믿었을 경우에 항상 더 좋고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우주관 31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